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달래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2일입니다. 이 시기에 달래를 심으면 내년 봄에 맛있는 달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특한 맛과 특유의 향치를 지닌 달래는 이런 봄 들력에서 가장 일찍 도달아와 우리 봄 식탁을 꾸며주는 채소로서 예전부터 많이 애용되어 왔습니다. 마늘은 산성식품이나 달래는 다량의 칼슘을 함유한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달래는 가을부터 봄까지 자라며 여름에는 줄기와 잎이 말라 죽고 땅속의 알뿌리로 휴면을 합니다. 생육 저고는 20도 내외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줄기와 잎이 마르면서 곧 여름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추위에는 매우 강하여 영하 20도에서도 견뎌내는 작물입니다. 겨울철에 지상부의 잎은 말라 죽지만은 땅속의 빈을 줄기는 봄철에 새싹이 도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싹이 도단합니다. 달래는 원래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하여 먹었습니다. 겨울이나 이른 봄에 마트에 가면 달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마트에 나오는 달래는 하우스에서 재배한 달래이기 때문에 향이나 맛이 자연산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달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씨앗으로 번식하기도 하고 종근이 분열하여 번식하기도 합니다. 산이나 들, 언덕에서 달래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달래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고 종근이 분열하여 개체수가 늘어나서 달래 군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산 달래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하우스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래는 백합과 작물로써 마늘과 거의 흡사합니다. 마늘처럼 종이 올라오고 그곳에 씨앗이 맺힙니다. 그 씨앗을 조아라고 부릅니다. 달래를 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늘처럼 종구를 심는 방법과 씨앗인 조아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앗으로 파종할 때는 김장배추를 심는 시기와 같은 8월 말 9월 초에 주로 파종을 합니다. 그러나 종구를 심을 때는 8월부터 11월까지 심을 수 있습니다. 씨앗으로 파종할 때는 발화율이 낮지만 종구를 심었을 때는 100% 확실하게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날 달래는 자라다가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쪽파처럼 잎이 말라지고 성장이 멈추었다가 봄이 되면 쇠잎이 나오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달래를 심어서 내년 봄에 먹기 위해서 마늘이나 쪽파처럼 종구를 심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도 달래를 심었습니다. 지난해 심어서 봄에 확보해 두었던 종구를 며칠 전에 쪽파를 심을 때 같이 심었습니다. 씨앗이나 종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모종가게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만약 모종가게에서 사기가 어렵다면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면 달래 종구를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달래는 병충에 피해가 별로 없어 가꾸기 쉬운 작물입니다. 달래는 한번 심어 놓으면 열 해 동안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작물을 심는데 걸리적거리지 않게 부추처럼 밭 모통이나 밭 가장자리에 심어야 합니다. 달래를 수확할 때는 모조리 다 뽑지 않고 몇 포기씩 남겨두면 5월이 되면 꽃대가 올라와서 씨앗이 맺히게 됩니다. 만약 다른 곳에 달래를 심을 계획이 있다면 달래씨가 연걸었을 때 잘라서 말렸다가 씨앗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면 씨앗이 떨어지거나 종근이 분열하여 이듬해 다시 심지 않아도 계속 나서 자라게 됩니다. 달래는 봄에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잘 자라며 여름에는 반 그늘 지는 곳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달래는 물빠짐이 잘 되는 땅에서 잘 자랍니다. 달래씨를 파종할 때는 땅을 파고 태비와 복합비료를 적당히 뿌린 다음 흙을 다시 한번 뒤집고 달래씨를 뿌립니다. 파종방법은 줄 뿌린 방법이나 산파 방법으로 심고 있습니다. 달래는 비닐멀칭을 하지 않고 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새로운 방법으로 달래를 시험으로 심어 보았습니다. 마늘 심는 유공비닐로 비닐멀칭을 한 다음 중간에 구멍을 추가로 뚫어서 심었습니다. 달래 종근은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것은 모구라고 하고 작은 것은 자구라고 합니다. 줄파나 산파 방법으로 씨를 뿌릴 때는 모구와 자구를 섞어서 뿌립니다. 비닐멀칭을 하고 구멍에 심을 때도 한 구멍에 모구와 자구를 3개나 4개씩 섞어서 심습니다. 중부지방에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12월이 되면 종구를 심은 곳에 보온 덮개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어주면 새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봄 수확은 어렵지만 4월에는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달래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